개미꿈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꿈 해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근면함, 협동, 집단지향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와 관련된 심리적, 감정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미꿈을 꾸는 이유를 문원 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미꿈이 갖는 다양한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꿈에서 근면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미는 매우 부지런한 동물로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일을 수행하며 자신보다 훨씬 큰 짐을 나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미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혼자보다는 집단으로 활동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미꿈은 집단의 중요성, 협동, 공동체 의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개미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팀워크나 집단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러한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꿈에서 본다면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팀이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개미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때로는 반복적인 일상이나 지루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꿈에서 개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거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동기를 찾을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매우 작은 생물로 이들의 존재는 때때로 눈에 잘 띄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개미 꿈은 작은 문제나 세부사항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개미들이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특정한 장소에 몰려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작은 문제들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작은 문제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 개미는 대개 성실함과 근면함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몽에서는 개미 꿈이 금전운이나 사업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개미의 부지런한 성격이 현실에서의 재물축적이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미 꿈은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개미 꿈을 개인의 성취욕구와 관련된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개미는 작은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일하며 큰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개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거나 꿈에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꿈은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를 반영한 개미 꿈 한 직장인은 꿈에서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개미들이 몰려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고 꿈에서 개미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무의식이 현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업무를 조정하고 더 많은 휴식을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례 2 가족의 협동을 반영한 개미 꿈 한 주부는 꿈에서 개미들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나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협력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특히 꿈에서 개미들이 가족의 각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모습은 그녀가 가족 내에서의 협력과 조화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꿈은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작은 문제를 경고하는 개미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자신의 방에 개미들이 몰려들어 책상 위에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방을 정리하지 않고 음식을 방치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꿈은 그의 무의식이 이러한 작은 문제를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례 4 반복적인 일상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개미 꿈 한 사무직 여성이 꿈에서 개미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일상에서 반복적인 업무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꿈에서 개미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가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업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개미 꿈은 성실함과 목표 달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개미는 작은 생물이지만 끊임없이 일하여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꿈을 꾸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실함을 유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갈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집단 활동과 협동의 상징으로 개미 꿈은 집단 내에서의 협력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에서 개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 속한 공동체나 팀 내에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거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개미 꿈을 꾸거나 개미들이 꿈에서 불쾌감을 주는 경우 이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나 반복적인 일상으로 인한 피로감이 개미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 휴식이 필요함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개미는 작은 생물이지만 꿈에서 개미가 나타나는 것은 작은 문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꿈 속의 개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문제나 세부사항을 상기시키며 꿈을 꾸는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작은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미 꿈은 성실함, 협동, 집단의식, 스트레스, 작은 문제에 대한 경고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 해석에서는 개미의 행동과 꿈 속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개미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일상, 감정, 무의식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전달되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미가 파리를 나르고 있는 것을 본 꿈 가까운 사람이 자기 일을 도와주어 유리하게 일이 잘 풀릴 짐쳐 갑작스런 소나기 때문에 개미 떼가 물속으로 떠내려가는 꿈 순간 부주의한 사고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과 인명피해를 겪을 수도 있다는 암시가 있다. 개미 나오는 꿈 개미의 상징은 팀워크와 노력입니다. 개미 한 마리만 보는 꿈은 당신이 금면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이러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반면에 개미 행례를 보게 되는 꿈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개미 떼가 이동하는 꿈 끝하지 않는 재물이 생기거나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개미 떼가 큰 벌레를 물고 이동하는 것을 본 꿈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에 동참해 도움을 주겠다. 개미 무리 개미 떼가 죽는 꿈 건강이 안 좋아져 질병이 생기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힘든 방향으로 진행된다. 개미 한 마리가 나오는 꿈 그동안의 노력과 성실함이 드디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개미가 계란을 옮기는 꿈 상상하지도 않았던 류이 눈앞의 현실로 이루어진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거나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와 성공하게 된다. 개미가 구더기를 물고 나르는 꿈 새로운 신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게 된다. 온수, 수송, 교통, 작업, 생산 등의 길조이다. 개미가 구멍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꿈 일거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된다. 개미가 기획의 행렬을 이루고 이사하는 꿈 집안에 불어가 닥쳐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개미가 다리로 올라오는 꿈 남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 개미가 담장 밑을 뚫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불청객, 도둑이 들어 재물과 귀금속을 훔쳐간다. 시물수, 우한 등의 사고가 생긴다. 개미가 득실거리는 꿈 오래된 빚을 청산하거나 건강이 호전된다. 집안의 경사가 생기고 진행하는 사업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 개미가 머리 위를 기어다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재물을 얻게 된다. 개미가 먹이를 찾아 나무 위로 올라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여 본사나 중앙부서로 이동하게 된다. 입하, 당선, 합격, 파기, 자격취득, 승리, 성공이 따르며 재물이 따라온다. 개미가 몸으로 기어 올라오는 꿈 개미가 몸으로 기어 올라오는 꿈은 몸에 이상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작은 병을 키우면 큰 병이 되는 법이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개미가 물어서 피가 나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동산이나 문서상 계약을 하게 된다. 행제소가 있다. 개미가 바쁘게 움직이는 꿈 생각지도 못한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되거나 행제를 하게 된다. 개미가 밥상 위에 놓인 음식을 물어가는 꿈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된다. 도둑, 괴한 실물, 우아한 사고, 지출 등이 있다. 개미가 밥상 위에 있는 꿈 먼 곳에 있던 친척이나 가족 친구가 들어오게 되어 반갑게 만나게 된다.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개미가 밥 속에서 나오는 꿈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 뜻하지 않은 행제를 하게 된다. 개미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꿈 예상하지 못한 일로 재난이나 재물의 손실을 입게 된다. 개미가 식사하는데 음식으로 기어들어가 먹는 꿈 부진했던 일이 해결되고 금전운도 따르게 된다. 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면 좋은 결과를 낳는다. 개미가 쌀을 들고 가는 꿈 많은 재물과 재산이 생겨나게 된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성공하여 큰 돈을 벌게 된다. 개미가 알을 나르는 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 성공하게 된다. 개미가 여럿이 합심하여 큰 벌레를 옮기는 꿈 개미가 여럿이 합심하여 큰 벌레를 옮기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을 돕거나 좋은 방향으로 안내한다. 개미가 자기보다 더 큰 벌레를 물고 가는 꿈 인복이 많아 여러 사람이 자기 사업을 도와줄 친초 개미가 집을 짓고 있는 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하면 조만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개미가 큰 벌레를 운반하는 것을 본 꿈 여러 사람이 자신의 사업을 도와줄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많은 재물이 생기고 주변에 인정받게 된다. 개미 불이 무너져 막히는 꿈 하는 일마다 답답하고 앞뒤가 꽉 막히게 된다. 소식 불통, 교통마비가 생긴다. 개미 꿈 노력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며 아직 본인의 노력이 모자람을 뜻한다. 더욱더 극면하게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미들이 새까맣게 모여있는 꿈 사람과의 거래를 조심해야 한다. 물질적 풍요는 시간이 다소 걸림. 개미들이 서로 먹이를 놓고 싸우는 꿈 어떤 사회단체나 이익집단에서 이의심으로 서로 싸우게 된다. 싸움, 소송, 구설수가 생긴다. 개미떼가 먹이를 쉴 새 없이 물어오는 꿈 개미떼가 먹이를 쉴 새 없이 물어오는 꿈을 꾸게 되면 협력자나 동업자를 만나서 이리 순조로울 전망이다. 개미떼가 새까맣게 자신의 몸으로 기어오르는 꿈 개미떼가 새까맣게 자신의 몸으로 기어오르는 꿈을 꾸게 되면 위지가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러 자신을 찾아온다. 개미떼가 애벌레 집을 공격하는 꿈 생산이나 먹을 것에 투자를 하여 재물을 얻고 성공하게 될 진초 개미떼가 오글거리는 꿈 개미떼가 몰려드는 꿈은 현재 상황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는 꿈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잘 안 풀리게 될 수 있고 대인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꿈으로 해몽됩니다. 개미떼가 음식이나 벌레를 운반하고 있는 꿈 개미떼가 음식이나 벌레를 운반하고 있는 꿈은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길 것을 의미한다. 조그맣고 하찮게 보이는 도움들이 모여 자신의 이익이나 재산이 된다. 개미떼가 이동하는 것을 보는 꿈 이전에 사업이 많아여 사업을 변경할 일이나 이사할 일이 생기거나 괴로움을 당하던 걱정이 해소되며 개미떼가 원을 그리는 것을 보면 일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오랜 시일 동안 부진해진다. 개미떼가 이동하는 꿈 재물이 생기거나 물건을 생산한다. 개미떼가 자신의 팔과 다리에 기어오르는 꿈 자신에게 의지하거나 정신적 지도를 받을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어 도움을 주고 보살피게 된다. 개미떼가 줄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꿈 개미떼가 줄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꿈은 괸신벅정이 해소됨을 암시한다. 병이나 나쁜 몸 상태로 고생하던 사람은 서서히 회복된다. 개미떼가 질서를 유지하며 옮겨가는 꿈 개미떼가 질서를 유지하며 옮겨가는 꿈을 꾸게 되면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며 그로 인해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개미떼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개미떼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은 사소한 일들이 모여서 큰일이 됨을 의미한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언행 등이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조금씩 무너뜨려서 나중엔 큰 병이 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 개미떼가 팔다리에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는 꿈 잘하고 있던 일에 도움을 청하고 신변의 문제가 발생할 진초 개미를 먹는 꿈 당신에게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으로 인해 새로운 일을 하여 성공한다. 개미를 죽이는 꿈 평소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등감이나 무시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개미에 관한 꿈 노력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아직 노력이 모자람을 뜻하며 더욱더 극면하게 노력해보라는 것이다. 개미에게 포위된 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된다. 개미집 구멍이 꽉 막혀버리는 꿈 소식불통, 교통마비 등 매사에 있어서 띠가 꽉 막히게 됨. 개미집을 뭉개는 꿈 개미집을 뭉개는 꿈은 가족이 서로 싸우거나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다. 실직이나 파산 등의 이유로 가정이 온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모로 유의하겠다. 개미집을 본 꿈 개미 무덤을 보는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 집안의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긴다. 개미집을 헐어버리는 꿈 가정에 화금이 생긴다. 개미집을 헤집어보는 꿈 가정에 불화가 있을 짐조이다. 먹이를 두고 개미들끼리 싸우는 꿈 어떤 단체나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분쟁을 하게 됨. 물 위에 개미가 떠있는 꿈 자신의 건강 특히 내장질환에 문제가 생긴다. 58밥상의 음식을 개미가 물어가는 꿈 친하게 지내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는 등 우한 사고가 있음. 새가 개미를 쫓거나 해치는 꿈 재산, 재물을 잃게 된다. 여왕 개미를 잡는 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거나 임원직을 맡게 된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합격이나 취업을 하게 된다. 2부자리나 침상에 개미나 벌레가 모여드는 꿈 이것저것 근심과 풍파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2부자리에 개미 같은 벌레가 모여드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근심이 따를 진조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진조 침대에 많은 개미나 빈대가 기어오르는 꿈 경제적 출혈이 생기거나 귀찮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게 된다. 파리를 나르고 있는 개미를 본 꿈 아는 사람이 자신의 일을 도와주게 된다. 극위를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 극위로 기어가는 개미를 유심히 쳐다보는 꿈은 뭔가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나타난다. 가령 부동산을 다 잃게 되거나 주식을 다 잃게 될 것에 대한 불안 친구의 영향력으로 생활이 부실해질 것에 대한 경계심이 숨어 있음을 의미한다. 흰개미 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순식간에 나쁘거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